경상남도가 코로나19 확산 속에 비대면 온라인 수산물 수출 지원에 나서며 36만 4천 달러의 성과를 거뒀습니다. 경남도는 국가별 비대면 마케팅과 해외 바이어 온라인 수출 상담회, 온라인 상점 홍보 판촉 전 경남 수산식품 안테나 쇼 운영 등을 지원했습니다. 특히 일본 동경사무소 경남무역과 협업해 일본 내 제1농식품연합회 회원사 9개 사이트와 일본 현지 대형 온라인 사이트에 도내 수산물 해외 온라인 상점을 입점해 성과를 냈습니다.